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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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S클래스를 팔고 카푸어 생활을 청산하면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사랑하는 일을 떠나고 했을 때의 마음이랄까? 그런 생활을 요즘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일 지금 컴퓨터로 검색은 하고 있어요 아 다음에는 어떤 차를 좀 골라야 될까 아직도 지금 선택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댓글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구요 아예 어차피 제 뻘은 금수저여서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 아니 여러분들 제가 금수저라면 S클래스를 팔았겠습니까? 제가 S클래스를 타면서 느낀게 뭐냐면요 야 이 차라면 진짜 평생 타도 되겠다 아니 이정도의 차가 있어? 제가 그동안 시승기 또 찍고 또 여러가지 차를 겪어오면서 수많은 차를 타봤지만 이정도의 감동을 준 차는 없었거든요 정말 그 승차감이라든지 에어 서스펜션을 전달해주는 이 노면 느낌, 시트가 주는 이 편안함 이 모든게 다 맞았던 차에요 제가 금수저라면 이 차를 팔 리가 없겠죠 평생 소장하면서 다른 차를 또 샀겠죠 그리고 또 두번째 질문이 많아요 아니 제뻘 페라리 어디갔어? 야 이거 아직도 물어봐? 영상 마지막까지 한번 제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페라리 그 파란색 페라리 아시죠 다들 그 영상이 다시 한번 부응되길 원하면서 한번 더 보고 오세요 그래서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여러분들도 저도 성공한다면 진짜 꼭 추천하고 싶은 차고 만약에 카푸 생활을 하실거라면 S클래스는 한번쯤 카푸 생활을 해도 제가 말리진 않을게요 그 정도로 진짜 저에게 감동이 있던 차였어요 그럼 이제 제뻘의 다음차 저의 다음차는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차를 고를 때 가장 이제 염두에 둔 부분이 뭐냐면은 월 리습이나 보험료, 기름값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카푸 컨텐츠는 제일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제일 많이 지출이 나가는 부분이에요 궁금할거에요 제뻘은 어느정도 벌까? 제뻘은 도대체 한달에 얼마를 벌길래 S클래스가 좀 버겁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해 드릴 차들을 나열을 한 것일까? 아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수익하고 광고 수익 그 다음에 제가 또 헬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헬스장 수익들이 있겠죠? 진짜 근데 이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게 잘 버는 달은 거의 3천까지도 벌어요 근데 못 번 달은요 2월달이죠 무려 저번달 이 영상이 올라가면 저저번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헬스장 적자가 거의 1,500만원에 유튜브 수익도 얼마 안나왔고 뭐 그냥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었다가 이렇게 해가 되는거에요 이러다보니까 월 얼마 번다가 정확히 설실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S클래스도 처음 남았거든요 근데 우리 카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잘 버는 달과 못 버는 달이 좀 심하기 때문에 잘 버는 달 까불어서 좋은 차 샀다가 못 버는 달에 팔고 아 못 버는 달이 미쳤구나 이 차를 왜 샀지 이렇게 되고 제 기준은 일단 월 납입금이 한 2배 정도 라인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상 넘어가면 또 다시 S클래스 골라겠죠 마음에 부담이 있었으니까 일단은 제가 차를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진짜 완전 1순위는 일단 승차감이에요 에어 소스펜션이 있느냐 없느냐 제 허리 상태 다들 아시죠? 조금만 안 좋아도 근데 제 허리가 그렇게 아프고 이렇게 민감한 허리로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운동해서 겉만 번지를 하지 조금만 타면 허리가 치큰치큰 아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승차감을 굉장히 제일 중요시해요 그 두 번째 또 제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뒷좌석을 그렇게 애지중지합니다 집만 집어 던져 놓을 거면서 가끔 한 번 누구를 뒤에 태웠을 때 너무 좁은데 각도가 너무 서있는데 이런 소리가 안나오는 차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뒷자리에 성애자가 됐지? 이거는 아직도 고민 중인데 내연기관은 또 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전기차로 한번 넘어가 볼 것이냐 아 요즘에 이제 전기차 너무 잘 나오잖아요 전기차를 막 집밥도 매기고 중간에 전기 없으면 또 제가 중간에 어디 들려서 전기 충전을 하고 이럴 만큼 내가 부지런하냐 제가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 전기차를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주유소 들어가는 순간 아 미쳤다 가격 보니까 미쳤다 전기차로 가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매번 요거는 생각이 왔다갔다 해요 네 이거는 이제 추후 제가 어떤 차가 나올지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S클래스보단 좀 저렴한 차 하지만 늘 망한건 아니에요 망한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실망을 하지 않은 카프 생활을 좀 그래도 가볍게 저번 S정도는 아니어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차 그리고 유튜브 각까지 좀 나올 수 있는 차 이런 차가 뭐가 있을지 제가 늘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후보분들이 있는데 이 후보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을 같이 좀 해주세요 구독자와 함께 차를 사는 이 콘텐츠 아 재밌지 않습니까 나만 재밌나 일단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도 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는데 BMW X7 아 이건 언제나 제 구매 목록에 있었어요 정말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차 하지만 항상 제가 BMW 이제 실내디자인이 질려가서 아 이 차를 타면 뭔가 새 차 사는 기분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맨날 이 차를 타고 이 강남거리를 막 질주하면서 골목골목을 다닐 수 있을까 어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차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바로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곧 부분 변경된 모델이 나오죠 일단 전면모습도 싹 바뀌고 그 다음에 실내모습도 완전 바뀐다고 해요 뒷모습도 바뀌게 되고 근데 전면모습 살짝 보니까 이거 뭐야 어 산타페 좀 따라한거야? 야 독일 왜그래? 우리 한국 부러워서 그런거야? 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모습이 살짝 산타페스럽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X7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좀 체인지가 되고 나서 사야 유튜브 각도 좀 나올 것 같고 뭔가 완전히 새 차를 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고 싶은 차는 제가 만약에 전기차를 산다면 진짜 제일 사고 싶은 차예요 와 이거는 제가 예전에 나 혼자 산다 UI편 보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렸던 차인데 다들 아시죠? 테슬라 모델X 플레이드의 리프레쉬 요거는 일단 요번 연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야 이거 바뀐 실례 이 반 잘려진 핸들에 나 이거 오락실 온 줄 알았잖아 요즘 분들은 아직 오락실 이제 잘 모르시나? 완전히 이 레이싱카 같은 요 핸들에다가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여기에 막 유튜브, 넷플릭스, 게임까지 다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간에 들려온 얘기로는 화면이 풀스랑도 연동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차는 거의 운전이 아니라 진짜 어디 오락실 온 느낌? 게임을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 풀체인지에 가장 중요한 점 하부가 풀체인지 된다고 해요 그 전에 이제 차주들이 가장 불만이었던 게 하부 승차감이라든지 막 요철 느낌 고속에서 코너 꺾을 때 막 차가 날아갈 것 같다 요런 식의 불만들이 많은데 요런 것들이 모두 풀체인지 가 나와서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제로백이 2.6초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럼 우루스 어떻게 하라고? 아니 슈퍼카 어떻게 하라고? 아니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보다 빠르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주행가는 거리도 500km가 넘게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유튜브가 문이 위로 열리잖아 아 문만 위로 열려봐 그럼 유튜브 20편 나오지 문이 위로 열립니다 문이 위로 열려서 앉아서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문이 위로 열려서 내려보겠습니다 하차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강남 한 대도시에 딱 문 위로 열고 하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이야 요런 거 다 찍어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시작 가격은 12만 6천불 정도? 그러니까 1억 5천 얼마 정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옵션 넣고 사면 제가 보기엔 1억 7천은 그냥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이렇다면 내가 에스크랩 왜 팔았나? 이 차가 다 올 때까지 내가 그렇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나 요 돈이 문제네 그리고 다음 차는 제가 사실 SUV를 이번에 한번 사보고 싶어요 왜냐면 여태가 세단을 계속 탔으니까 하지만 세단 중에 그나마 사고 싶은 차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샀으면 하는 차 제네시의 지구공입니다 차 가격은 제가 옵션 넣어보니까 1억 2천대면 사는데 마크 때면 S랑 붙을 수 있는 차 일단 차 길이도 무지하게 길죠 S롱바디 길이랑 맞먹어요 그리고 뒷좌석 회장님 자리 했을 때 제 키에도 다리를 쭉 뻗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산차답게 옵션 또 멀티챔버 서스펜션이 들어갔죠 승차가 가속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나마 빼자면 또 제네시스를 제가 산다는 거 이 정도면 제네시스에서 저 뭐 광고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단점 찾기가 힘든 차고요 S클래스랑 좀 비빌 수 있는 차 디자인도 저처럼 젊은 38선에 딱 맞지 않아요? 요 차도 항상 지금 구매 몸무게 있어요 그리고 다음 차도 진짜 제가 구매 몸무게 있는 차고 요건 실제 견적까지도 받아봤어요 바로 아우디의 Q8 OTFSI입니다 가솔린이죠 월 납입금이 160, 170 정도 선까지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S클래스 270 내던 거에 비하면 100만 원을 저금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카프가 그 100만 원을 저금을 하냐 아니죠 100을 또 갖다 쓰겠죠 일단 이 차는 제가 시승할 때마다 칭찬하는 차고 쿠페용 디자인 중에서는 제일 공간도 넓고 광활하고 가성비가 짱이에요 경쟁차인 S6나 GL 쿠페 요런 거에 비해서도 훨씬 더 광활하죠 그리고 보급형 우르스답게 OTFSI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블랙 패키지로 해서 전면, 측면, 후면 쫙 이렇게 박혀서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어? 우르스인가? 하지만 올림픽 마크가 달려있는 현재 제가 사고 싶은 차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댓글에 장단점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 후보 왜 이렇게 후보가 많아? 무슨 대통령 선거야? 제가 한 번도 소유해보지 못했던 차 포르쉐 카이엔 쿠페입니다 이거는 성능이고 옵션이고 가격이고 다 떠나서 그 마크를 한번 소유해보고 싶어요 한번 사려면 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군대 가는 아들과 함께 계약을 넣는다면 제대하는 아들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그 차입니다 자 다음 차는 저에게 카푸아의 정점을 찍게 해줬던 차 제가 타면서 와 이건 진짜 너무 차 좋다 그리고 폭풍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차 지금 BMW 김과장님이 저에게 뽐프를 넣고 있죠 대표님 지금 곧 7시리즈가 풀체인지 돼서 나옵니다 이걸 사셔야죠 이제 다 바뀝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또 할인도 많이 해줄 겁니다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할인을 좀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곧 7시리즈가 풀체인지 돼서 나옵니다 야 이건 정말 좀 기대가 돼요 어떻게 승차감 개선이 좀 됐을지 왜냐하면 제가 7시리즈 타면서 허리가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성능은 정말 S랑 비빌 수가 없을 정도로 잘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740D를 탔었는데요 정말 대리운전할 때마다도 그 기사님들이 와 차 너무 좋다 너무 잘 나간다 진짜 정말 칭찬을 많이 했던 차예요 근데 BM은 아시겠지만 신차 나오자마자 사면 좀 호구가 될 것 같고 만약에 분기마감이나 연말을 기다리다 보면 좀 강력한 할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7시리즈도 정말 기대가 되는 차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차종 중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GLE 450, GLE 쿠페 400D 저번 S 클래스 엔진과 똑같죠 그리고 X5, X6 이건 정말 그냥 초인키 차죠 이건 항상 제 머릿속에 있는 차이긴 한데 GLE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 느낌, 승차감 이런 게 살짝 좀 별로였고 X6는 뒷좌석이 거의 독방 수준이고 디자인은 멋있긴 하지만 X5는 유튜브 가게 안 나와 너무 아빠 차 느낌이라 항상 머릿속에는 있지만 이렇게 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밀어내게 되는 차들이었어요 이런 차들도 항상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차 고를 때 정말 굉장한 선택장애에 빠지게 돼요 이 차야 그랬다가 집에 와서 침대에 두면 아 그래 이 차야 아침에 출근할 때 도로에서 제가 또 원했던 차를 보면 그래 저 차야 맨날 생각이 바뀝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 생각은 안하고 어떤 차를 받고 가 요런 생각을 하고 있네 야 역시 카프가 대장답다 현재 제 마음속에 1위는 테슬라 모델X 플래드 리플래시 고차인데 이 일론 머스크 형님 때문에 제가 도지코인으로 돈만 안 날렸어도 이 돈 좀 합쳤으면 또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의 그 다음 차는 어떤 걸로 탔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어떤 차를 추천한다 그래서 과연 잿벌에 다음 출고하게 될 차는 어떤 차가 될 것인지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십시오 아 고민될까 진짜 아 어떤 차를 살게 될지 이상 잿벌이었습니다 아 crops 니아 이즈 이즈